캐디 성추행으로 무리를 빚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결국 건국대 석좌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박 전 의장 재임용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성추행 교수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규탄되거나 법정에 서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입니다. 교수 소개란에 있는 석좌 교수 소개 페이지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얼굴이 보입니다. 건국대 석좌 교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학교 측 석좌 교수위원회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3년 1월 이곳 석좌 교수로 임명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매년 1년 있는 심사를 통과해 석좌 교수직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교수 재직 중 골프장 캐디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국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어제 박 전 의장을 석좌 교수로 재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의 이 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 건국대의 결정을 규탄하고 박 전 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규탄 성명으로 박 전 의장의 석좌 교수 재위촉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오늘 건국대는 박 전 의장 재위명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박 전 의장의 얼굴이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명단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도 건국대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박 전 의장 쪽에서 재위촉을 사양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음지에 가려져 있던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들이 이처럼 학교나 학생들이 적극적인 대처로 학내 징계나 사법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덕성여대 A 교수는 저녁을 먹자고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고는 갑자기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덕성여대 총장 직무대리는 A 교수를 직위 해제 조치한 후 수사기관을 고발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13일 검찰 기소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B 교수는 지난해 7월 인턴 여학생을 신체를 만지는 등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오는 1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모 교수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봐죽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표를 받아주는 것과 파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표 수료와 달리 파면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지급액이 줄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적하며 B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개교 이후 현직 교수가 처음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은 수리학부 학생이 아닌 오히려 타학부 학생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진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